2020년 11월 14일 여행 28탄 시작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아.. 시어버려 아.. 누구 있어요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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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아직 있어? 혹시 형 기억하냐? 저 텐트다! 저 텐트다! 저 텐트다! 샤워 해요! 혜택!! 혜택!! 어~~ 꼬마야ox4 다운로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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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아..정신..아.. 아..아..아..정신..아..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나 지금 무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지금 아..무얼 있어 지금 나 무얼.. 뭐 먹은거 같지는 않고 뭐 다친데는 없는거.. 잠깐만 저기 좌우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잠깐만 여러분들 여러분 여자 있어요 꼬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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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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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이제 그만해 안 먹었어? 어? 왜 그래? 뭐 때문에 그러는데? 아니.. 내가 왜 나가만 내가 믿을까 안 먹었어 몇 лет 몇 일 몇 일 몇 일 몇 일 몇 일 아.. 저 유리관 안에 있는 것인데.. 잠깐만.. 꼬마야 잠깐만.. 잠깐만.. 꼬마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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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.. 꼬마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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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잠깐만.. 뭐 본거 같은데..잠깐만.. 잠시만..잠깐만.. 잘 엮았나..? 잠깐만..잠깐만.. 잠깐만 잠깐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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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 미안해.. 슬아.. 거기 있는거 아니지.. 나갈게 어딨어..? 나갈게 나갈게 꼬마야! 이거 좀 풀으면 안될까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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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풀면 안될까? 잠깐만.. 이거 줄게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줄게 먹어 이거 나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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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이 움직이던 것은 다른 망자였어요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눈은.. 눈 같은 건 다른.. 또 다른 누군가가 아닌가? 그건 꼬마가 아닌 것 같은데.. 예를 들어서 형체를 드러냈다고 가정하에.. 꼬마가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닌데.. 그냥 여기보단 작업.. 굳어여 좋아요! 천납개짱 부탁드려요 오